BMW가 럭셔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8시리즈를 부활시킨다. 쿠페와 컨버터블 형태로 나오며 이미 지난 3월 말 825, 830, 850, 845, 860 그리고 M850까지 8시리즈와 관련된 이름을 상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는 8시리즈의 데뷔 시기를 2018년으로 잡고 테스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엔카 매거진 파트너의 카메라에 잡힌 스파이샷을 통해 그 윤곽을 살필 수 있는데 한눈에 보아도 BMW 패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키드니 그릴과 날카로운 헤드램프가 눈에 띈다. 6시리즈보다 루프라인의 경사를 더 주어 스포티한 분위기이며 전통적인 쿠페와 패스트백의 특징을 조합한 인상이다. 엔진은 직렬 6기통 터보를 시작으로 V8 4.41 트윈 터보, V12 등이 유력하며 배출가스 규제에 따라 4기통 가솔린 터보와 모터를 결합해 670마력을 내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준비하고 있다. 럭셔리를 지향하는 만큼 장비들도 특별한데 반자율주행 시스템을 비롯해 BMW가 7시리즈에서 보여준 첨단 기술을 대부분 수혈파들 전망이다. 한편 8시리즈의 등장으로 6시리즈 후속은 럭셔리 쿠페에서 스포츠 쿠페로 변신을 꾀해 포르쉐 911과 AMG GT의 맞서... 스포츠 쿠페에서 스포츠 쿠페로 변신을 꾸며 projectола 최종무의 장비들의 브러그의 Bar 한편 8시, 직전이라는 공익을 꾸는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하나의 장빛이 사라지는 지향, 정보대가 지난 2시 이후에 스포츠 쿠페에서 스포츠 쿠페의 연관들에게 스포츠 쿠페로 변신을 꾸며시의 경험을 꾸는 지향을 꾸는 전설지 않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